K-POP K-Soccer 이런 한류를 따라 전세계적으로 또 K-뷰티가 열풍이죠? 한국 연예인들은 물론 일반인도 피부관리에 관심이 많고 보습이나 안티에이징 크림으로 얼굴은 장년기, 노년기까지 관리가 잘 되지만 몸 전체 피부 노화를 관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시니어분들을 접하는 게 흔한데요. 그럼 노화 과정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노년외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자, 첫 번째 변화는요. 비타민 D 생성이 더 재진다입니다. 우리 피부는 비타민 D 생성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햇빛에 있는 적외선이 저희 피부에 닿으면 표피에 있는 7D 하이조 콜레스토롤이 크리바라맨 D로 변합니다. 하지만 노화 과정으로 인해 7D 하이조 콜레스토롤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타민 D 생성이 더뎌지게 됩니다. 또한 피부가 약해 태양열에 과도하게 조이면 화상을 입을 수 있거나 피부 암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알약으로 복용해주는 게 현명하겠죠? 50세 이상이라면 적어도 5천 유닛 정도는 드셔야 된다고 권장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변화는 온도 조절이 어려워진다입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피부가 외부 온도가 변하는 것에 따라 체온을 조절해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피부 혈액순환의 저하로 인해 열 배출 능력도 저하가 되고 특히 땀을 흘려 체온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열사병, 일사병들이 시니어층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고요. 반대로 추울 때는 피하지방이 적어 열을 보존하는 데 어려워하며 추위를 더 잘 타시죠. 자, 세 번째 변화는요. 쉽게 건조해지고 간지러워진다입니다. 바로 여기 표피와 진피 접합부에 생기는 노화로 인해 피부에 영양 전달이 부족해지고 특히 기름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건조해지고 건조해지는 피부는 각질이 일어나고 그러니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 가렴증이 자주 생기게 되는 거죠. 피부 건조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샤워 후 30분 내로 꼭 보습제를 바르는 것입니다. 샤워 후 수분이 몸에 남아있을 때 기름막 역할을 하는 이 보습제가 보호막을 형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습제의 종류는 수분 함유양에 따라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쭉 짜서 쉽게 펴바르는 로션, 뚜껑을 열어 사용하는 살짝 질퍽한 크림, 그리고 찐덕찐덕거리는 바셀린, 모두 다 보습제이긴 하지만 자신 피부의 건조함의 심각성과 이런 보습제의 수분 함유양을 따지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습제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부를 위해 흡연, 음주, 그리고 과도한 커피 섭취를 피하고 수분과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네 번째 변화는요. 멍이 쉽게 들고 다치기 쉽다. 표피, 진피, 지방층 모두 다 얇아져 피부와 혈관을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시니어는 조금만 부딪혀도 쉽게 멍이 들고 피부 밑에 출혈이 잘 생깁니다. 진피와 표피 사이의 접착력도 떨어져서 반창고를 붙였다 띄는 이런 약한 자극에도 쉽게 피부가 찢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피부의 변화는 피부 회복력도 떨어져서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혈액순환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상처 치료에 큰 역할을 하는 파이브브라스트 양이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쉽게 상처가 잘 낫지 않고요. 그러니 한 번 욕창이 생기면 몇 주여서 몇 달이 지나도 잘 낫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태 말씀드린 마지막 세 가지 노화 과정을 종합해서 예를 들면요. 건조함 때문에 간지러워서 긁으면 피부가 쉽게 다치고 찢어질 수 있고요. 거기에 상처는 잘 낫지 않고 손톱 밑에 있는 때 때문에 박테리아에 감염이 되면 정말 고치가 아픕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방이 중요하고 보습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샤워 후에는 꼭 바디로션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에 기저귀를 사용하셔서 피부가 상하게 되는 거는요. 기저귀 때문에 통풍이 잘 안 돼서 건조함에 반대로 너무 수분이 많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더 시원하고 건조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런 피부 질환은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옆에 나가는 영상들도 봐주시고요. 만약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